65번 분석해 봅니다.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날 수 있다. 일어날 수 있다가 동사. 그녀는 이 주어. 일찍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죠. 일찍은 부사야. early. 그런데 빈도 부사에 동그라미 치니까 항상이 빈도 부사가 되네. 66번 그녀는 일반적으로 모닝커피를 마신다. 마신다가 동사. 모닝커피 목적어. 그녀는 이 주어. 일반적으로가 빈도 부사. usually. 67번 그들은 아주 드물게 서로를 만난다. 만난다가 동사. 서로를 이 목적어. 그들은 이 주어. 아주 드물게. 오른쪽 보니까 seldom. 68번 제임스는 결코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. 먹지 않는다가 동사. 부정으로 하면서 되겠죠. 햄버거가 목적어. 제임스가 주어. 결코 않는다. never가 되겠다. 그치?